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가 개인정보 유출 등 잇딴 악재의 행위기에 처했습니다. 현지시간 17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뉴욕주 연기금 등 대형 투자자들이 저커버그 CEO 해임안의 지지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장 교체하는 해지펀드인 트릴리움 자산운용이 지난 6월 처음 발표했고, 이번에는 연기금을 감독하는 일리노이, 로드아일랜드, 펜실베니아주 재무장관, 뉴욕시 회계감사관 스콧 스트림 링거가 제안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번 회의만에는 회사의 감시 강화를 위해 사회의사를 회장으로 추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